자 A부분이 지나고 바로 이제 나오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간주 혹은 인털루드라고 하죠 A 그 다음에 F샵 세븐서스4에서 F샵 긁어주세요 다시 이제 6분으로 가죠 자 코드가 서스4가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 여기서는 G-7에서 C로 갔죠 자 이 부분에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드는데 C 베이스로 해결해 주시면서 D로 가시고 다음엔 C B7 F샵 베이스 돌아봐 A 스마스 G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아르페리오 패턴은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패턴으로 가주시면 될 거에요 나의 꿈은 서스4에서 A코드 이렇게 해머링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A부분에 초반부 코드 제기 나오죠 숨쉬는 아침 이 부분에서 1, 2, 3, 4 마이너 나이너로 풀어주시고 마이너 나이너로 풀어주시고 마이너 나이너로 풀어주시고 자 코주는 D에서 E 스러시 D 코드죠 이 상태에서 요렇게만 바꿔주세요 D 베이스 마지막에 살짝 이탈화되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코드 진행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요 지금 바레코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쉽게 치시려면은 지금 최대한 바레코드 폼에서 서스4나 이런 거는 좀 빼주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